3-1 1번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법의 존재 형식, 인식 근거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원칙상 대륙법계라는 얘기죠. 불문 행정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성문법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불문법이 적용될 수가 있죠. 물론 판례가 법이 아니지만 관습법이나 조리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물론 또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곳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조리법은 성문법이 있는 곳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리법은 성문법이 있는 곳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관습법의 성립 요건으로 장기간의 관행에 성립이 돼야 되고 반복된 관행하고 관행에 대한 민중적인 법적 확신, 법적 확신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법적 확신설과 국가 승인설 견해 대립이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승인설이 아니죠. 법적 확신설입니다. 국가의 승인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국가의 승인은 맞아야 되는 것이고 법적 확신이 있다는 점은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다 기속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에 따른 기속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으로서 기속력. 지하체기관도 당연히 기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위헌결정이 나온 법률이나 법규명령 등을 다시 집행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기관이 했던, 지하체기관이 했던 간에 무효화되는 겁니다. 기속력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무효화되는 것이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게 되죠. 판례법원성과 관련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설례구속의 원칙을 널리 인정하는 데 반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설례구속의 원칙을 부정을 한다. 지금 여기서 설례구속의 원칙을 자기구속 원칙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례구속의 원칙은 판례법 얘기하는 겁니다. 판례법. 그래서 판례법을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에 설명 중에 오른 것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 하며 법제처장은 이를 관보해 게재해야 된다.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얘기하는 거죠. 헌법 제107조 2항입니다.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는 최종적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그것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해 게재하는 것이지 법제처장이 아니죠.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고 법률적 근거만 있기 때문에 감사원법이 있죠. 그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에 2설이 없다. 3설도 있고 4설도 있습니다. 감사원 규칙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 헌법에서 예정해놓고 있는 법규명령 중에는 감사원 규칙이 없지만 그것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판결의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명령 규칙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을 대법원에 인정을 하고 있는 헌법 107조 2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 통제가 허용된다고 한다. 107조 1항에서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통제를 하고 그 다음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107조 2항에서 일반 법원이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둘 다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판의 전제성이죠.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규명령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역시 공권력 행사 불행사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권리구정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것이 위헌이법 명령규칙 심사의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 행정규칙의 내용이 법령의 해석 취급에 관한 것이므로 규범해석 규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처분성이 인정돼서 취의성의 제기에 의하여 행정규칙 그 자체에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규범해석 규칙이 아니죠. 이것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중에서도 집행적 법규명령은 한미약품 사건, 한국 릴리 사건에서 취의성의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권리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지 규범해석 규칙이 아닙니다. 법령의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규범해석 규칙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복효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효과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수익과 침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제3자유 행정위, 즉 이중효적 행정행위가 포함되고 혼합효적 행정위, 혼효적 행정위가 포함되죠. 그 중에 일반적으로 복효적 행정위라고 하게 되면 제3자효 행정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정구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대본 판례는 경업자나 경원자에 대해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에 대한 제3자의 처분의 취소를 관수성에서 소외 이익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소외 이익이라고 하게 되면 원고적격과 협의의 수익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넓게 보면 대상적격도 포함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원고적격과 협의의 수익을 말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면 협의의 수익도 같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말하면 원고적격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원자, 경업자에 대해서 원고적격이 어떨 때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판례가 입장 확실히 하고 있죠. 경원자 송이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경업자 송이면 기존 업자가 받았던 게 특허일 때 인정되는 것이고 기존 업자가 받았던 게 허가라고 하더라도 거리지 않은 규정이 있으면 또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우리 판례는 왜 이렇게 질문을 한 거냐면 경원자와 경업자 소송에 대한 원고적격 문제를 한 번에 판시했습니다. 한 번에 판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업자 송이 있지 않습니까? 경업자 송에서 기존 업자가 받았던 게 특허일 때 그걸 경원자 관계라고 연결시켰어요. 판례가. 그 다음에 경업자 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존 업자가 받았던 게 허가일 때 거리지 않은 규정이나 업소개수지 않은 규정이 있으면 이것도 경원자 관계라고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경업자 소송에서 특허일 때 거리지 않은 규정이 있을 때 이것을 경원자 관계라고 연결시킴으로써 경업자 소송과 경원자 송을 같이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얘기하는 거죠. 대기보전법 제33조 또 수질미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질보전법은 4조에 6 이렇게 해서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건강권 내지 환경권을 침해 왔다고 주장하는 값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 이쪽은 환경부장관입니다. 행정청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선 명령 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 규정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그 얘기는 재량행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관계행정청이 그 개선 명령을 요청하려고 한다. 개선 명령 발동 청구를 하는 거죠. 이러한 청구권은 신청권하고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청구권 실체적 권리고 신청권 절차적 권리죠. 청구권 실체적 권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개선 명령 발동 청구권 즉 행정개입 청구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행정개입 청구권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개입 의무와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잖아요. 행정개입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량이 0으로 수축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무화자 재량에서 청구권밖에 인정이 안될 겁니다. 재량이 0으로의 수축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3번 식품위생법 75조 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속구청장 영업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취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 전부 일부를 정지하거나 정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영업소 폐쇄 명령 3가지가 들어오고 있고 제재 처분을 아예 할까 말까에 대한 결정제량도 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다. 이처럼 6월의 기간 동안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 6개월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허가 취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허가 취소를 하였다면 재량권의 외적 한계 위반인 재량권의 일탈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외적 한계 일탈이고 남용이라고 하게 되면 내적 한계 일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영업정지라고 만약에 보게 되면요.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7개월 영업정지를 했다. 이렇게 되면 법이 정해놓은 외적 한계를 일탈한 거니까 그러면 재량의 일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정지를 할까 허가를 취소할까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할까 그 중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정지보다 더 침익적인 허가 취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법이 정한 외적 한계를 벗어난 건 없습니다. 허가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재량의 남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례원칙 위반으로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다음 설명 중에 오른 것은 대법원은 어업권 면허, 어업권 면허는 특허, 어업포관은 허가, 어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선순위자 후순위자 화학상 확약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이 얘기는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를 이렇게 고대로 했었습니다. 반례가 행정행위여야지만 뭐가 인정되느냐? 첫 번째 공정력, 공정력에는 공정력과 구성유권적 효력이 포함되고 두 번째 존속력, 존속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포함되고 세 번째 강제력, 강제력에는 집행력과 제재력이 포함되고 이와 같은 공정력과 존속력 그리고 강제력은 행정행위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약은 처분이 아니니까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이러한 효력이 없다고 말을 한 것이고요. 아무런 하자 없이 확약이 성립하면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이 발생하므로 설령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다 하더라도 허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며칠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지만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기간 조건을 붙여놨다 이겁니다. 확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으며 구속력이 발생을 한다. 그건 아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다가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이 없습니다. 확약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발령, 불발령에 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입니다. 행정청에 대한 자기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상대방 국민에 대한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기간이 지났다고 하게 되면 확약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실효되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의 철회 처분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계획재량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의 일종이다. 아무리 행정재량보다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이라고 하더라도 형량명령이라는 역시 특유의 한계법리, 통제법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 공익과 사익을 형량해야만 하는 것이며 형량명령원리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형량의 해태와 형량의 흠결, 오형량이라는 위법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 행정결정 등에 관해 대법원은 부지사전승인 처분 후에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원자로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이죠. 이것은 사전결정이고요. 또한 부분적인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허가의 성격도 동시에 같습니다. 사전결정이라는 것은 사전적 종국적 확인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부분허가라는 것은 부분적 완결허가를 말하는 것이죠. 부지사전승인은 양쪽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 허가가 나와버리게 되며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로서 부지사전승인 처분은 독립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허가 처분이 나오면요.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이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은 단계적 행정결정은 그 최종적 결정에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소송도 소외이익 흠결로 각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다시 제기해야 되고 그 안에서 부지사전승인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다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소외이익 흠결로 각화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5번 다음 설명 중에 오른 것은 판례는 구청장이 도시재개발구역 내에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자진 철거를 요청하면서 지작물 철거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경우에 이 요청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촉구라고 했죠. 촉구 요청 이렇게 들어가면 행정지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철거 명령으로서 하명 처분이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처분 절차를 전부 다 밟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촉구 공문 바로 보낸다. 하게 되면 이건 하명이라고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요. 이와 같은 자진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법적 근거 없으면 침익적 작용으로서 하명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나온 것이다. 행정지도로 나온 것이 분명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지도로 나온 게 촉구 행정지도가 맞습니다. 처분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다른 문제에서는 행정지도에서 과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손해배상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면 이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식의 질문도 여러분들 기출 문제에 있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가 인정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임의적 협력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을 미친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행정지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한 건 자신의 의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과관계 네가 행정지도를 해서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비공식적 행정작용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 행정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경우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이 더 많이 드냐 그거예요. 많이 들지 않죠. 법의 근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행정지도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따르지 않아도 그만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절약될 수 있어서 행정지도를 사용하는 것이지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고. 행정사법입니다. 행정사법은 행정목적으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공법적 제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사법적 형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바로 행정사법관계죠. 공법적 제한의 중요성은 공행정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 사법 형식을 활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 행정사법이 법률 앞에서 도피수산을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죠. 행정사법은 사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그에 대한 분쟁도 역시 사법상의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이와 같이 분쟁이 발생한 다음에는 어쨌든 이것은 행정목적으로 행위해진 것이니까 공법적 원리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를 막기 위한 측면입니다. 그 다음 6번 허가 건축허가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허가라는 것은 건축권이라는 공법관계 문제인 것이고요. 소유권은 사법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허가받았다고 소유권에 넘어오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무허가로 하는 경우에 행위 자체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우리가 간단한 예로 항상 떡볶이 아줌마 얘기하죠. 불법으로 무허가 노점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떡볶이 팔아서 받은 돈은 자기께 맞는 겁니다. 이것은 단속법규라는 것이죠. 형벌법규든 아니면 행정법규든 원칙은 단속법규가 되는 것이고요. 효력법규가 아니죠. 예외적으로 효력법규를 본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있었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수수료를 받는데 중개수수료 아무리 내가 계약을 하면서 법상에 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만큼만 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효력법규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단속법규입니다. 공무원인자가 음식점 영업포과를 받았다면 영업포과는 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 금지까지 해제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럴 리가 없죠. 영업포과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만 갖추면 되는데 이 영리업무 금지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허가라는 것은 당의 처분의 근거법규에서의 금지만 해제하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의 금지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청에 의하지 않는 허가도 있을 수 있다. 특허는 100% 쌍방적 행정행위로서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 통행 금지 해제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허로 묶인 것은 광업권 설정허가, 언면허 광업허가 이런 것들은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라고 했죠. 도로 하천의 점용허가 도로나 하천을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가 맞고 공무원의 임명 행위는 공무원의 신분, 권리관계를 설정해주는 행위 신분 설정 행위로서 특허가 맞고 공유심면 매립 면허, 이것은 공유심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권자에게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물론 소유권 인정의 문제이긴 하지만 역시 권리 설정의 문제가 맞고요. 특허 맞고요. 마약법상 마약 취급 면허 마약 취급 면허는 예외적 허가가 되는 것이고 발명 특허는 앞에서 다른 시험이었죠. 나왔던 것처럼 이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확인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귀하 허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특허가 맞고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공유재산법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역시 공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특허에 해당을 한다. 그렇다면 마본과 바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특허가 되겠네요.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내용은 행정청에 대한 신청에 구비서류 등의 미비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유를 명시해서 바로 되돌려 보낼 수가 없다라고 했죠. 보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보완 명령이라는 것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재산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고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가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고 신청이 신청에 앞서서 행정청의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만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은 신청이 아니다. 허가신청이 아니죠. 검토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행정청이 그 절차를 다 밟고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처분의 신청을 전자문소로 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데 그때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되는 게 맞고 반대로 행정청이 국민한테 처분을 하면서 전자문소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다음이나 이와 같은 그 계정에 도달했을 때 그때 도달된 것으로 보게 되죠. 행정청이 신청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청인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행정절차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 처리기간 설정공표가 몇 조에 있습니까? 19조에 있죠. 처분기준 설정공표는 20조에 있죠. 수익적인 걸 앞에 배치하면 됩니다. 19조, 19조, 20조에는 처리기간 설정공표 처분기준 설정공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19조 처리간 설정공표 4항에 보게 되면 신속처리 요청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이 처리기간 이내 그때까지 안에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내가 요구를 했을 때 아직까지 처분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신속처리 요청권 침해에 따른 위법한 부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위협해지는 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에 관한 판례 설명 행정청이 당사자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배제협약, 공법상 계약, 청문회에 관한 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의견 청취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22조 사항에 따른 긴급재판 곤란 포기에 해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반송되었다, 불출석하였다 이런 걸 가지고 예외 사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2번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불이익 처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 사전 통지의 적용 범위와 의견 제출의 적용 범위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의견 제출은 사실상 의견 청취의 적용 범위 전체를 얘가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라고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말한다. 당사자는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등은 행정청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인적 범위에 대한 문제고 물적 범위는 불이익 처분, 불이익 처분은 의무부가 권익 제한 처분, 그 중에 권익 제한, 권익 제한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만 인정되고 기득권을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적용 대상. 행정처분에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 앞에는 협약, 배제협약 절차법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당의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거는요. 의견 청취의 배제 사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긴급재판 곤란 포기에서 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곤란에서 핵심은 성질입니다. 성질상 의견 청취가 안 되는 게임이어야 되는 것이지 반송돼 돌아온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성질상 안 되는 것이다. 지방병무청장이 병업병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동법 적용 배제 사항으로 규정한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행정절차법 3조 2항 제9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조 2항 9호에 보시게 되면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이라거나 병역법에 의한 처분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때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때 그때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에 의한 처분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배제되는 게 아니고 이 산업기능요원 쪽에서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판시했던 사건입니다. 10번 정보공개청구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의 법률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는 예시적인 것으로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지형은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다. 아주 그럴듯하게 잘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여기서 바로 뭐를 떠올려야 되냐? 3조를 떠올려야 됩니다. 3조를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공개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예외는 9조에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9조에 있는 8개의 사유 외에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다. 공개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된 경우에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의 불복에 대한 문제죠. 청구인의 불복은 18조, 19조, 20조에 있을 테고요.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시판은 90일, 행정송은 90일 됩니다.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불복일 때는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7일 안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대로 21조 2항에서 제3자의 불복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이의신청, 행정시판, 행정소송에서 심판과 소송은 90일, 90일 똑같지만 여기서의 이의신청은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청구인의 불복의 이의신청은 30일 그리고 제3자의 불복으로서의 이의신청은 7일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 처리기간은 이쪽도 저쪽도 다 7일입니다. 7일 그럼 정리하면 30일, 7일, 7일, 7일입니다. 30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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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만 한 게 30일입니다. 공개 청구된 문서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 제3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 왜 통지하죠? 공개 청구 대상 정보 안에 제3자에 관해서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11조 3항에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해주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제3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11조 3항, 그러면 21조 1항에 따라서 비공개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0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을 하는다? 아니죠. 비공개 요청은 3일입니다. 3일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사실을 인지한 후, 통지받은 후 3일 안에 비공개 요청을 해야 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비공개 요청을 반드시 거치고 나서 가야 되는 겁니다. 거치고 나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비공개 요청이 있어야만 그 다음 불복 넘어갈 수 있고 공공기한이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 제3자는 공개 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거는 21조 2항입니다. 21조 1항에 따라서 비공개 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요 공개 결정을 할 때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또 통지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통지해주도록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건 아니고 30일 아니고 며칠이라고요? 7일 그렇죠. 7일이라고 했습니다. 11번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행위는 실행위는 실행위는요 개고 확정 실행 비용에서 실행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행위는 수인화면과 집행행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수업시간에 했던 얘기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사실행위로서의 집행행위와 그 다음 행정행위로서의 수인화면이 결합된 합성행위다. 이거죠. 이게 일반적인 견해고 판례가 이 수인화면서를 받아들였죠. 교도소장의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 BBK 김경준 사건에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수인화면설 사실행위로서의 집행행위와 행정행위에서 수인화면이 결합된 합성행위다. 권력적 사실행위다.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대집행영장통지 과정에서 알려주게 되어있고 그러면 실행을 할 때는 당일날 이 사람이 나가면서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증표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수인의무를 위반하여 저항하는 수인의무를 부관하명이죠. 강제 철거 들어오면 화연병 던지면 안된다고 했고 의무자를 행정청의 실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독일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무원이 스스로 과연 실력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생기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경찰에 응원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기평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으로 행정청이 직접 일을 행해야 되며 행정청은 대기평의 실행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그럼 이제 공무원이 나와서 나가서 직접 해머들고 부셔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당연히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 위탁은 공무위탁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공무수탁사인이 아닙니다. 공무수탁사인이 아니고 얘들은 대신 일을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행정의 대행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얘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책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용역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행정대기평의 대기평 주체는 누가 되는 거야? 의무를 부과했던 그 행정청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기술 혁신 촉진 법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는 공공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전체적인 이익 공익 얘기하는 거죠. 일반 공익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타당하고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의 재산상 이익은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지방가치단체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 구매 안 했다. 부작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종전과 달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부작위 뿐만 아니라 자기에 있어서도 사익 보성이 인정될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죠. 사익 보성 없다는 얘기에요. 사익 보성 지금 이렇게 해서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의 그 제품을 신제품을 구매해 주겠다라는 것은요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 공익 보호 목적인 것이지 이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한 지났으나 소멸시효기한 몇 년입니까? 5년이죠. 5년. 5년이 지났는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피고 쪽이 국가가 되는 것이고 이미 지났으니까 기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가 없어. 5년이 지난 건 맞지만 아무리 국가가 시간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배신이야 배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이럴 때는 안 되는데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는 5년 지났으니까 돈 안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국가가 줘야 된다면 줘야 되는 이렇게 특이한 상황 특수한 상황을 만든 놈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놈을 잡을 수 있으면 걔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안 줘도 되는 거니까 소멸시효 완성장이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의 구상권 행사 역시도 신의식상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야? 군 의문사 사건 얘기하는 거죠.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의문사를 당했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다. 유가족이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자꾸 아니라고 발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허위로 위증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누구 때문이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해당 공무원은 하사였잖아요. 하사.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기획하고 주도한 놈은 중대장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중대장 출신과는 대화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간부와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악의 축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악의 축이 아니라는 것은 간부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반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병사는 언제나 희생양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미법한 직무집행에 있더라도 국가가 당의 공무원에 대한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야? 면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와 같은 면책사유는 민법 756조에 사용자 배상 책임에는 당의 면책 규정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5조에도 없습니다. 5조에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2조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이기 때문에 면책 논의 자체가 출발할 수도 없습니다. 출발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해 관용차를 운행을 했다. 무엇이 직무집행 하게 되면 운행이익을 국가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관용차량 운행 지배를 국가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 등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자배법 3조에 그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인정되고 있다? 국가 등에게 인정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 국가 배상법 2조이랑 본문 후단 쪽이죠. 후단. 후단의 자배법 상황이 그대로 지금 드러난 거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관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나 지하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운행자가 얘가 되는 것이고 국가 배상법 적용받는 거죠. 국가 배상법 이거 타고 넘어와서 다시 이건 뭐야? 2조이랑 본문 후단이고 이거 타고 국가 배상법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2조이랑 단서의 이중 배상까지 연결시키면 문제 완성 사건 완성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13번 국가 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배제할 공무원의 자기의무가 인정되며 이게 바로 무슨 판례? 재량의 영어로 수축 판례입니다. 재량의 이로 수축 조리법상 재량의 이로 수축 판례고 자기의무의 위반도 이런 조리법상 자기의무의 위반도 역시 법령 위반이 맞다. 이거하고 또 하나 비교할 수 있는 이게 뭐가 있었습니까? 소극적 남용론 판례가 있었죠. 부작위하는 것이 뭐라고?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럴 때도 부작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부작위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또 하나는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야 했던 경우 이 두 가지가 바로 재량의 영어로 수축 판례라고 평가되는 것들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 국회의원의 입법적 국회 쪽하고 그 다음에 법관의 재판작용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불법행위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케이스들이 되는 것이고 국회의 입법작용 국회의 입법작용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입법작용 그 다음에 법관 사법부 얘기하는 거죠. 법관의 재판작용 재판작용 의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원칙적으로 인정 안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케이스 입법작용 자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 입법작용 그 다음에 부작용 이법 부작용 어떨 때 위법이라고 하느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원 일반 법원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일반 법원 헌법재판소 헌재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했는데 그것이 헌법에 명백히 위반될 때 헌법에 명백히 위반될 때 이때만 예외적으로 불법을 인정하겠다 이거고 부작용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법관의 재판작용이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 했을 때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아까 봤던 것 위자료를 인정을 했고 위자료를 인정을 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다 심급제도 시정절차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호소할 것이냐 손해배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시정절차가 없다 이 특징이죠 이거 말고는 나올 수가 없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에 입법을 한 것과 같이 명백히 위반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법령위반 불법행위 성립 안된다 법관의 재판 이번엔 재판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협한 판결이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국가배상법상의 법령위반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배상책임이 성립이 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더러워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더러운 목적 목적입니다 목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소원 심판에 청구한 이게 바로 법관의 재판 중에서 헌재 쪽 헌재 쪽 청구한 잘못 산정에서 각하 결정을 했을 때 본안 판단을 했더라도 어차피 기각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가능하다라고 앞에 모의고사 2-2에서 비슷한 게 나왔었죠 14번 항고승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두밀분교 폐지 조례에 나오는데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교자법 지방자치법 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에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은 분교의 설치와 폐교 폐지는 무엇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조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조례 폐지조례 전부 다 처분 맞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형적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행위에 포함된다고 했죠 이건 행정행위입니다 대놓고 행정행위입니다 관할행정청이 전기전화 공급자에게 그 위협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 공급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행위 이건 뭐예요 행정지도라고 판시했죠 그리고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성 교수는 처분이라고 보고 저도 처분이라고 보지만 하지만 판례는 처분이라고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급거부 요청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가 처분 변상금부가 지금 국유재산이 항상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를 지금 불문하죠 일반재산은 사법관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100분의 120이고 100분의 20 부분이 바로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상금부가의 처분성 인정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이 판례 처음 나왔을 땐 모두 당황했는데 이제는 모두 익숙하죠 그 다음 지적법상의 토지 분할 신청에 대한 거부 우리가 더 익숙한 건 뭡니까 토지라고 하게 되면 지목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건물이라고 하게 되면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는 재산권 행사 권리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라고 하면서 거부가 처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 분할 신청에 대한 거부가 되는 겁니다 토지 분할 신청 필지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팔아서 돈으로 환가를 하고 싶어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팔 수가 없단 말이죠 팔 수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 땅을 팔 수가 있거든요 왜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가 분할을 안 해줘 버리게 되면 내가 내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처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지목변경 신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 취소는 처분 등의 이거는 그냥 뭐야 행정소송법을 그대로 옮겨 놓는 이런 식의 문제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지 마세요 보면 그냥 답이니까 고민을 하지마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가 법령 연습을 했던 거 아닙니까 눈에 익혀놓은 건 넘어가는 거야 12조 1문 취의성은 처분 등의 취소를 갈 범위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치 뭐 대상은 처분 등이고 19조에서 그 다음에 변경은 일부 취소니까 그냥 취소라고 해도 되는 거고 이건 범위상 보호 이익이고 있는 개직구 일관추의 개직구고 자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작위의 위협화인성은 처분에 신청을 한 자로서 여기에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이 확인을 구할은 아무 의미 없고 절차 심리만 하니까 범위상 이익 이거 범위상 보호인 건 맞고 사용해서 원고적격 문제 생길 수 있고 이거 36조 내용 그대로고 그 다음 35조죠 무효동하기 속은 처분 등의 효력규모 존재 여부에 확인을 구할 이 확인을 구할에 확인의 이익이 포함되냐 안되냐 문제가 됐었고 지금은 문제가 안되고 있고 범위상 이익은 범위상 보호이라고 보는 건 맞고 35조고 그러면 2번 보시면 당사자성의 원고적격은 뭡니까? 행정소송법에 당사성이 원고적격이 된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있을 리가 없죠 왜? 민사성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원고적격은 따로 없습니다 민사성의 원고적격은 어디 있습니까? 민사성은 그냥 당사자 적격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사성은 민사와 마찬가지로 이행소송과 확인소송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행소송 돈 내놔 이렇게 하게 되면 이행소송은 소송 제기하면 다 원고예요 다 원고적격은 인정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권리주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 보충성이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당사성은 공법상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우선 보는 순간 사법상 법률관계 틀려먹었고요 그렇죠? 이행소송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권리보호이익이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이러면 틀렸다 딱 봐도 그냥 행정소송법에 없는 내용이 당사성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16번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하나는 민사집행법 바로 뭐 떠올리면 돼? 가처분 떠올리면 되겠죠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에는 가처분을 과연 준용할 수 있겠는가? 한국성에는 준용할 수가 없고 당사성에는 준용할 수가 있다 이게 판례의 입장이죠 집행정지가 가능하면 인정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고 인정 안 되고 있는 당사성은 가능하다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당사성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 처분 변경으로 한 소외 변경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소외 변경으로 해결 안 되는 친구들 때문에 21조 22조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2조 얘기하는 거죠 21조는 소외 종류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며 22조는 처분 변경으로 한 소변경이죠 A 처분이 B 처분으로 바뀌게 되면 소송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당의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날부터 며칠 안에 소변경을 신청을 해야 된다 원래는 B 처분에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좀 편하자고 우리가 소변경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편합니다 법원이든 나든 그런데 말이에요 새로 소송을 제기하면 90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입법 과오 60일로 되어 있어요 60일로 60일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식이 안 통합니다 이게 안 통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원래 옛날에 행정소송법에 제소기한 60일이었어요 그때 이게 60일이었습니다 90일로 중간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걸 안 바꾼 겁니다 46개도 체크 못하는 겁니다 46개도 바보 똥꾸만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 안에는 이게 정상화되어서 90일로 되어 있는데 바보 똥꾸멍들은 또 통과를 안 시키죠 지금 그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선거 때부터 한번 다 밀어야 됩니다 밀어야 되고 법률안을 국민이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일 안 하면 걔들 소환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을 뭘 해야 말이지 그치? 일을 해야지 이 행정소송법은 제가 누차 말하지 않습니까? 저 공부할 때도 이거 개정되니까 빨리 합격해대 빨리 합격해대 이랬단 말이야 근데 저보다 10살 많은 형이 공부할 때도 그랬대요 그때도 빨리 합격해대 늦게 합격해도 되는 거였어 네 그치?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할 걸 그랬어? 네 이거지 뭐 그쵸? 네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뭐야? 다 잘라야 됩니다 일 못하는 건 월급 주면 안 됩니다 다 잘라야 되는 겁니다 모두 자릅시다 모두가 실업자리가 되는 그날을 위하여 그쵸? 그 다음 권리보호 필요성 소외 이익입니다 1번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익은 없다 이게 뭐예요? 효리상인가 이제 처분 효력의 소멸 이익침에 의해소 원상회복의 불가 기본행위와 인가 앞에 두 개는 이미 목적달성 뒤에 두 개는 목적달성 불가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 원상회복 불가죠 취소는 형성소송이기 때문에 효 취소는 주관적소송이기 때문에 리 취소는 원상회복소송이기 때문에 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상회복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거죠 이겨봐야 소용없는 소송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 취소송과 달리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된다고 2008년도 전까지 봤었죠 2008년도 이후부터는 깨졌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퇴학처분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라도 퇴학처분의 취소를 과할 소외이익이 있다 이게 단순히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국공립학교 고등학교의 졸업장이라는 것이 입학 자격 취득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과 퇴학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력서 쓸 때 고등학교 졸업을 못 쓰잖아 그렇죠 졸업을 못 쓰고 고등학교 퇴학 보는 순간 우선 의심스럽습니다 퇴학이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뭐예요 나는 영웅스럽게 데모를 하다 잘린 건데 그 내가 문제 일으킨 놈처럼 되잖아 데모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삶을 폄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깨야죠 그렇죠 바로 뭐예요 명예와 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되는 이익을 인정을 했고 부령에서 제재적 처분의 존재를 가중처분 사유로 정하여 가중처분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재적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외 이익이 있다 2007년도에 환경연합평가 대행업자 사건 이전까지는 없다 그 다음 2008년도부터 있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 전까지는 뭐라고 했다 법률상 위험이어야지 그 가중 제재 처분이라는 게 법률에 근거를 둔 장래 위험이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프레임을 바꿨죠 뭐라고 바꿨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좋다 라고 입장을 바꿨고요 아무리 이것이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에 따르게 되면 내부적 구속력만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번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의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다 바로 이겁니다 저하고 현재 패스원의 임원진하고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사라져 주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취소라는 거하고 무효라는 거하고 어떻게 양립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취소 사유인데 이건 무효 사유야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민 선생님 맞는데 근데 패스원의 입장이 맞아 막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바로 이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를 매겨야죠 순서를 예를 들어서 단순한 병합이라거나 선택적 병합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병합이라는 것은 A 청구와 B 청구를 모두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두 개가 다른 청구인데 어떻게 두 개를 같이 재판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라는 게 선택적 병합인데 둘 중에 서로 다른 내용인데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고릅니까 당연히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 병합을 하는 것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확인 소송이 주의적 청구 그다음에 취송이 예비적 청구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게 되겠죠 위법한 과세 처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그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경우에도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뭐가 있죠 방어막이죠 방어막 즉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세 처분 취송을 제기함이 없이 즉 방어막을 뚫어버리지 않고요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하지 않고 곧바로 납부한 세금에 반환을 구한 소송 조세 반환 청구송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 제기할 수 있다 민사법원은 효력 부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기각되겠죠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당한 경우에 그 처분에 취소 원인 흠이 있는 때에는 파면 처분 취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직접 당사자 수송으로 공무원 지휘 확인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죠 파면 처분이 그대로 있어요 취소 사유입니다 효력이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얘 지금 공무원 아니거든 공무원 아닌데 공무원 지휘 확인송을 제기하면 100% 패소지 뭐 그렇죠 먼저 이거부터 깨야죠 그렇죠 깨야죠 그래서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송을 제기하는 게 우선인 것이고요 이게 선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거를 제기하려면 당연히 그에 앞서 소청심사라는 전심절차 행정심판을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무효 확인송이 제기되었으나 취소 원인 흠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은 무효가 아니면 취소라도 구하는 취지인지를 성명하여 소를 변경토록 한 후에 판결을 하여야 한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완전히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죠 무효 확인청구송을 제기했죠 여기서 바로 취소 판결 때리면 안됩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대는 소를 포함한다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는 것이며 소병합을 청구하는 취지에는 소변경의 신청을 하는 취지가 포함되는 거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는 부자기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가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요 안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건방을 떨었을 때요 건방을 그러니까 떨지 말라는 겁니다 건방을 너무 떨었죠 그동안 건방을 떨었다 무효 확인청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한 거야 취소 따위는 꺼져 라고 한 거죠 현재 패스원 안에 있는 강사 따위는 다 내보내겠어 이런 말 하면 안되는 거죠 지금 이거밖에 없으면서 그렇죠 바로 이거야 건방을 떨면 당연히 지옥에 갈 겁니다 내가 보내주겠어 지옥으로 바로 이겁니다 뭐야 난 취소가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취소 판결 못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뭐도 안 돼요 기본 전제는 구소로서의 무효 확인성을 신소로서 취소용으로 소변경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거든 소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신소가 적법해야 되는 거잖아 신소로 바꿀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굳이 소모적으로 소변경의 절차를 밟을 것 없이 그냥 여기서 취소 판결을 하겠다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럴 땐 안될 거 아니야 얘가 무효 확인성을 제기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무효 확인성과 취소용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재소기관 전치주의잖아요 그쵸 행정시판을 못 거쳐서 어쩔 수 없이 무효 확인성을 왔을 때 재소기관을 도가해서 어쩔 수 없이 무효 확인성을 왔을 때 이거예요 자격이 없어서 무효 확인성을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는 취소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소급표라는 것을 소변경에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효 확인 소송 구소를 제기한 시점에 취소용을 제기할 수 있었다라는 가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소변경 안 되는 거고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취소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는 거예요 소변경을 여기서 바로 취소 판결 안 하고 실제 소변경을 시키자는 거야 뭐 그래도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취소용의 재소기관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행정수송법 제20조 2항 단서에 보게 되면 20조 1항에는 뭐가 있다 주관적 재소기관이죠 아는 날의 91은 불변기간 2항에는요 있은 날의 1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뭐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이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늘릴 수 있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알겠어요 이 나라가 살아있는 한까지는 계속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는 더 이상 못 늘려요 알아버렸을 때 그렇죠 제3자라고 하더라도 알아버리면 더 이상 정당한 사유는 인정될 수가 없겠죠 여기에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1번은 쉬운 문제입니다 행정심판법 뭐 옛날에 18조 27조 27조죠 27조 27조 2항 18조는 옛날 천국의 한 18조입니다 27조 2항 소정에 천재일변 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불가항력이죠 행정소송법에는 이런 게 없죠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 173조의 불가항력의 예외 사유를 준용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법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심판법 말하는 게 빠르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 거고 했을 때 이 불가항력보다 넓은 개념이죠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꼭 전쟁 안 놔도 됩니다 정당한 사유는 알지만 않았으면 다 인정합니다 최승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80일 아니고 1년 그렇죠 이쪽은 1년이죠 심판이 181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그렇죠 개별 처분이면 현실적으로 안 날이죠 반대로 일반 처분은 어떻습니까 일반 처분은요 안 것으로 의지하죠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일률적으로 모두가 안 날로 의지를 하게 됩니다 복교적 처분에서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처분이 있음 날로부터 1년을 경과했다 경과해 버렸어요 이거 어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구도가 안 먹힙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거 기억나요 365일 마이너스 90일 하게 되면 275일이죠 275일 앞쪽에서 알아버리게 되면 주관과 객관 중에 주관이 먼저 끝나죠 그때 제소관이 만료되고 275일부터 365일 사이에 알아버리게 되면 그때는 객관이 먼저 끝나죠 그럼 객관이 끝났을 때 제소관이 만료되고 이렇게 되는데 얘네가 앞날이 275일 앞에 쪽도 아니고 275에서 365 사이 쪽도 아니고 365 뒤쪽에서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뒤쪽에서 알아버렸다 그럼 뒤쪽에서 알아버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뒤쪽에서 알았는데 지금 500일 차입니다 나한테 침익적인 처분이 저기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3자가 그런데 객관적 제소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1년 플러스 알파인데 방금 알았으니까 정당한 사유 끝났죠 그러면 주관적 제소기간은 지금부터 90일이죠 그러면 둘 중에 객관적 제소기간 끝났으니까 끝난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365일 뒤쪽에서 알아버리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끝났을 때 끝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제 내가 알았거든 그동안 모르다가 알았는데 움직이려고 하니까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소송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인정한 의미 자체가 다 퇴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65일 뒤쪽에서 알았을 때는 그때는 안날부터 90일에 주관적 제소기간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하나가 들어온 거고 마지막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입니다 반려에 의하면 중농림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 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처분사유의 추가 내용 자연경관 및 생태계 교란 등 중대한 공산이 필요로 하는 사유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농림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 사유를 지금 다른 사유 쪽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삐져나간 부분은 현재 없다 인정되는 거죠 이럴 때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형의 동일성이 인정하는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추가 변경할 수 있다 맞죠? 기사동 깨지면 사유의 동일성이 깨지고 처분의 동일성이 깨지며 소속물의 동일성이 깨지면 결국 처분권 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3번 기본적 사신관계 동일성을 요구한 취지는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한다 처분권 주의의 문제도 있겠지만 방어권 보장의 문제도 언제나 함께 투트랙 돌아가는 겁니다 기사동이라는 것은 처분권 주의의 문제와 방어권 보장의 문제가 같이 돌아가면서 기사동에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방어권의 문제 그 다음에 4번 기본적 사신관계 동일성의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이건 뭐였어요? 벗고 사기치는 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죠 옷 벗고 사기치는 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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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옷 벗고 사기치는 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고요 그 전의 한 말을 마음대로 막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3-2 한 개 남았는데요 3-2 한 개 남았는데 시험이 우리가 이제 이틀, 3일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카톡에 제가 여러분들 카톡 다 모인 방에 막 녹음을 하기 시작했죠 그거 녹음을 몇 개를 하고 나서 기절했어요 왜 기절을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 녹음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제 녹음기로 녹음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은 다니면서 귀에 듣고 다니라고 녹음을 해서 올려드린 건데 그런데 읽다가 틀리면 다시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끊고 아 짝나 담배 한 대 피죠 그 다음에 목을 가다듬기 위해 꿀을 한 모금 먹고 그 다음에 읽다가 틀리면 아 짝나 또 끊어요 그럼 담배 한 대 피죠 꿀을 먹고 이러면 하나 녹음을 하려면 한 두 시간씩 막걸리거든 그러고 나면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녹음 기피 현상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걸 다른 데서 많이 해서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녹음이라는 걸 사람들은 쉬운 건 줄 아는데 결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수업하는 건 진짜 쉬운 거야 그냥 막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3-2 같은 경우에는요 3-2 같은 경우에 이거죠? 한 개 남은 거 3-2는 제가 사실 제 연구소에서 녹음해서 필기 없이 이해하실 수 있게 녹음해서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 듣고 한 번 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아무것도 없이 얼굴 안 보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을 녹음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듣는 걸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혹시 카톡이 연결 안 되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올리겠습니다 카톡만 올리겠습니다 카톡이 없으면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카톡이 없는 자 일본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에 카톡이 없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인강 때문에 알겠어? 인강 때문에 그거는 이제는 저기 어디입니까 패스원 사이트에 보면 공지 및 자료 페이지가 있어요 제 신민 페이지에 매직인저버 페이지 공지 및 자료 페이지에다가 녹음한 거를 거기다가 올려드릴게요 만약 그게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 용량으로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거기다가 제 블로그 주소 연결시켜 놓을게요 블로그에는 뭐든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3-2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동영 모의고사 종강하도록 하고요 5-2까지 say 5-3 Pew Mike